나의 오늘은 젠미이들이 못 깨는 타워맵을 한번 해볼게요 젠미이들이 못 깨는 타워 7430만 정도 플레이가 되었구요 싫어요가 많죠? 좋아요가 41%밖에 안됐는데 제가 볼 때 젠미이들이 못 깨고 나서 화 나가지고 싫어이 들은거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또 점프맵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밟고 올라가는거 아니야? 쉬운데? 아니 아니 쉬운데? 아니 쉬운데? 그렇지! 아 좋아 이거 밟으면 누가 봐도 죽죠? 근데 젠미이들아 젠미이들아 안녕 반갑다 여기서 뭐해 이거 뭐야 뭐야 아이 뭐야 저거 껌 좀 막아놨네 자 자 오케이 오 놀리라 오 야 조심해 바닥이 약간 투명해 그냥 걸어도 됐는데? 잠깐만 아 그냥 걸어 야 뭐야 당신의 젠미님입니까? ㅇㅇㅇ 노노 아 젠미님도 못 깨고 태어나니까 노노하자 아니요? 당신 젠미님입니까? 예스 아 뭐야 당신은 젠미님입니까? 오 놀러 뭐야 아니 씨발 뭐야 이거? 와 골 때리네 오케이 자 이건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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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새끼들 와가지고 킥킥 계속 따라오면서 아 진짜 개열받네? 제미 제미들아 집에 발 닫고 잠이나 자라 늙은 제미가 젊은 제미한테 한소리 한다고? 아가리 땅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얘들아 여러분들 상당히 나대고 계시는데 너네가 쳐 들어와서 해보세요 슈바 예? 오케이 뒤졌다 야 기다려 방팔게 슈바 형 방팔게 자 기가 숲새끼도 얼마나 잘하나 볼게요 자 얘들아 잘 봐 한 벌 떨어지면 바닥에 그냥 있어 올라오지 마 올라오려고 한다? 에바다 알겠지? 봐봐 이 밑에 개소봐 새X들 재X 뭐야 쟤네? 아 이 새끼들 뭐해? 저 밑에 있는 새끼들 뭐해? 아니 무슨 SOS 만들고 있냐 밑에서? 이거 분명히 그거다 양쪽에 하나 양쪽에 하나 오 오 이런 짭찌거 게임이네 어? 내가 볼 때 왼쪽이다, 왼 얘들아 왼쪽이야 응, 아니야 야, 이 사나이인데 얘? 야, 얘 사나이인데? 사나이의 강철 심장 갖고 있는데 왼쪽이다 이거 그렇지! 이 새끼들 답을 알고 있었구만! 야, 답을 알고 있었으면서 오케이 야, 나 너무 잘하는데? 이 새끼가 아닌데 야, 이 새끼가 반짝이 안 보이게 해놨어 개킹반네, 진짜 아, 뭐야? 자, 가자 야, 저기 뭐야? 아이, 씨X, 존나 까마득해 아이, 씨X, 이거 야가치다, 이거 얘들아, 각 하나씩 서 꺼져 야수의 심장을 가진 자 어, 신호 주면 앞으로 나간다 알겠어? 야, 이 새끼야 야, 이 새끼야 야, 이 새끼야 아, 여기 이어져 있네 어 야, 나 체력, 잠깐만, 기다려 아, 체력이 점점 찬다 아, 좀 여유를 가질게요 야, 밑에 있는 새끼들아 뻑기 뭐야? 아니, 저 씨X 저거 밑에 뭐해, 저 새끼들 보여줘 오 오 해보자 망설이지 마 이게, 가 씨X, 왜 망설이는 거야, 모노가? 어, 그게 과감함 밖에 없다 좀 망설이자 그래 아니, 이거 무지성으로 하는 것보다 좀, 좀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어, 좋은 것 같아요 예 모노가 너무 떨어지는 순간 의지 의지가 사라진다고 일단 인터뷰 안녕하세요, 소녀여? 안녕하세요, 나이 든 소녀여? 얼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오 상당히 귀염귀염한 얼굴을 갖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, 로블러스 얼마나 하셨나요? 아, 예 아, 안녕하세요 예 너네 말고요, 홈러링 음 옷도 참 마음에 드시고요 저랑 보컬 데이트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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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쳤으니까 아, 아, 씨X 아, 여기 어려워 야, 소녀여! 조심해! 여기 어렵다고, 소녀여! 떨어지면 내가 잡아줄게 할 수 있어! 하하하하, 병신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, 병신! 하하, 병신! 아, 알았다 어 아아 야, 이거다 으어 하하, 병신! 야, 어렵다 이거, 야, 씨X 아니, 어려운 게 아니야! 겨우 한 곳을 니가 쫄아가지고 못 가는 것 뿐이야 다른 애들 다 잘 가는데 왜 노하자 바짝 쫄아 있는 거야? 떨어지면 시원하게 쫄아줘, 슈발, 어? 어?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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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너네 너네 뭐하고 있냐? 너네 여기서 뭐해? 에이 아니, 우리 어쩌기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우리 저기 어? 출소 되지려나 아니 나는 내 스스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에게 기회를 더 줄 거예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이리와 아마 그 다음 세차감 빡 쪽할 때 아닌데? 나 이거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싶은 욕구가 큰데? 내가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몹시나 큰데? 나 사나이 박지수 서른 살의 로블러스를 재밌게 하는 사나이 어? 아이, 시청자들 채팅 버튼이 자꾸 떨어지네 좀 약간 수출할게요 자 자 자 자 자 팅! 몸미! 쥐발 붐따 붐따! 외실에 불과가 깨야만 할 수 있는 거야? 붐따라고 붐따! 재미있는 일은 못 깨는 타워 젊게 사는 거죠? 아! 예! 재비가 있었다!